오늘 제목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잠 못 이루는 밤 잠을 못 이루는 밤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제 본인이 저지른 나쁜 죄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세상에는 있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자 여러분 이 남욱 변호사 이번에 대장동 개발 그런 건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그런 이익을 거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씨 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대개 살다 보면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맨입으로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그냥 맨입으로 뭔가를 해 준다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동안 해온 그런 행적을 미뤄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이제 밝고 또 사바사바에 밝은 그런 인물이라고 하면 자신의 직이나 소위 결제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수천억 정도의 개발 차익이 발생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맨입으로 해 줬다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기가 요즘에는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식에 미뤄보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챙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맨입으로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룰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요즘에 좀 초췌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한 확정된 결과라는 것은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고 핵심적인 관계자인 김만배 천하동인의 대주주로 알려진 사람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짐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3일 전에 실시됐던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는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발언에 대한 법정 정언을 했는데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이 시장적 지분이다 그러니까 남욱 씨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질 생각하지 말고 그냥 25% 정도 받는 순에서 그냥 물러서야 된다 그러니까 남욱 씨가 자기 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김만배 씨가 50% 정도 받고 자기가 25%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지분은 이 시장적 지분이니까 당신이 양보해야겠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그렇다면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물러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법정에서 정언을 한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이 같은 법정 정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만 8천 명 정도 투표를 해가지고 사실일 것이다 97% 정도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6만 8천 명 정도 되면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설문조사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먼 거 아니까 결제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거 뭐 수사하면 검시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검찰 수사관 앞에 나오면 얼마 정도는 묵빈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주변의 다른 사건 관계자들이 다 불고 나면 자기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욱이 불었고 정령학이 불었고 유동규가 불었는데 김만배가 언제까지 여러분들 불지 않고 그냥 버티겠습니까 정거들이 속속 등장할 건데 김만배가 여러분들 입을 불게 되면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게 뭡니까 대부분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부분을 불겠죠 권순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0년도 4.15 총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 권순일입니다 1959년생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재명의 여러분들 정치적 생명을 구해준 언인이지 않습니까 재판거래 의혹 의혹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죠 그 부분에 김만배가 여러분 입을 열게 되면 감방 가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올 겁니다 그 재판에 연루됐던 사람 대법관들 가운데서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김만배가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97%가 김만배가 50% 정도의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분의 일부는 정령학 일부는 남욱 일부는 김만배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냐 이야기죠 이것을 바로 검찰이 새롭게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남욱이 들었던 이재명 측 지분 검찰 천화동인 1호 그분을 찾는 일을 시작한다 천화동인 1호의 모호한 지분 구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검찰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교명하기 나섰다 남욱이 반발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지분이 25%밖에 안 되냐 김만배가 내 것은 12.5%밖에 안 되고 당신도 알지 않냐 나머지는 그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물러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검찰이 이제 직접 지켜보겠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이익 분배에 관련해서 실제 지분관계를 다시 따져보고 재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28일 법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 이렇게 검찰이 나선 겁니다 아주 늦은 감이 있죠 문정권 하에서 검찰이란 것이 거의 거수기처럼 활동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름도 97%가 6만 8천 명 가운데 97%가 그게 이재명 성남시장에 지분이 없을 리가 있나 누가 보더라도 맨입을 해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신 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조선일보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spc 성남의 떠를 만들었고 이들은 사업이익을 3595억으로 잡았고 우선주 93% 보통주 7% 지분을 구성했다 그런데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총 5900여 원의 이익을 받고 애시 당초 대장동 일당 등이 예상한 3595억의 이익보다도 2300억 가량의 초과이익이 났다 초과이익이 날 것으로 대장동 일당들은 다 예상했기 때문에 우선주가 아니고 보통주를 대부분 매입한 거죠 성남에 떨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보통주보다 이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택해 3595억의 절반 가량인 1822억을 가져갔다 반면에 대장동 일당은 위험부담이 크지만 애초 예상보다 더 많은 초과이익이 생기면 이를 모두 가져가는 보통주 7%를 선택했다 알고 있었겠죠 빠꾸미들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주 대신에 보통주를 여러분들 매입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사업은 2300억 원의 초과이익이 생겨 대장동 일당은 원래 받아야 될 이익과 2300억 원의 초과이익 등 총 4400억 원을 챙겼다 4400억이 몇 사람 한 개의 이름 넘어가는데 결제권을 가진 사람이 한 푼도 안 먹었다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지나가는 개가 이름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4400억 원을 여러분들 소위 개발이익을 챙겼는데 결제권을 이러면 행사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었다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 프로젝트 들으면 그럴 수 있다 아버지 프로덕트면 그럴 수 있다 할아버지 프로덕트면 그럴 수 있다 남남끼리 여러분들 이렇게 개발이익이 4천억 이상이 생겼는데 그것을 한 푼도 뭡니까 떡고물을 안 먹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것을 덮으려고 선거 사기를 여러분들 제대로 치뤘으면 이런 것 다 덮였을 거 아닙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대장동 일당은 사업의 초과이익을 포함해 총 4400억을 가져갔고 이 돈은 성남에 뜰 자산관리회사이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와 하천대유 관계사인 천하동인 1호 7호가 나누어 가졌다 김만배 화천대유는 4400억이나 14%인 577억은 남욱 천하동인 사원은 약 25%인 1700억을 가져갔다 남 씨의 법정 반응과 비슷하다 뭐 이게 사건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해가지고 소위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배분에서 큰 몫을 차지한 그분을 어떻게 찾아낼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죠 검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재명 시장적 지분 관련 천하동인 1호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하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소유한 것으로 4040억 가운데 가장 많은 1208억 약 30%를 가져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천하동인 1호는 천하동인 2호에서 7호까지와 달리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거기에 누군가가 숟가락을 엎었을 거다 작년 9월 검찰 수사 착수 때부터 현재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실소유주가 작년 10월 이른바 정령학 녹취록에 2019년부터 2020년쯤 김만배 씨가 천하동인 1호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로 의혹만 우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가 법정 발언이 나온 이상 천하동인 1호 실소유자를 비롯해서 대장동 사업 지분 관계 전반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 김만배 씨가 다 알고 있겠죠 김만배가 뭘 한다고 물고 50%를 가집니까 차명으로 여기저기 숨겨놨겠죠 사람은 여러분들이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특히 공직에 있으면서 빡구미들 돈 냄새를 맡고 돈을 여러분들 얻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공짜로 해줬다 맨입으로 해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소유자 문제가 규명이 되게 되면 사후뇌물죄 처벌이 아마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검찰 그냥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기사가 나오네요 천하동인 1호는 누구의 것인가 남욱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 남욱이 들었다던 이재명 측 지분 검찰 천하동인 1호 그분을 찾는다 천하동인 1호 차명 의혹 이재명 측 지분 남욱이 폭탄을 던졌다 남욱 천하동인 1호 이재명 시장 측 지분 유동규 다 밝혀질 것이다 천하동인 1호 주인은 그역 어디로 갔나 대장동 키맨에 쏠린 눈 녹취록 곳곳이 언급된 이재명 재점화된 천하동인 1호 그분 이렇게 먹고 뭐죠 모든 것이 덮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거죠 사필기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도를 걷지 않으면 이것은 정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제되어야 될 거죠 이렇게 해서 뭐죠 뭐 돈대로 그냥 꿀꺽꿀꺽 먹었으니까 이렇게 큰 것을 물어서 줬으니까 김만배가 여러분들 수족처럼 그렇게 뛰었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을 비롯해가지고 아주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천하동인 1호에서 7호 주요 주주 배당현황 김만배 2호 김만배 가족 3호 김만배 가족 4호 남욱 변호사 5호 정영학 회계사 6호 조현성 변호사 7호 배모전 머니투데이 기자 다 한자리 숫자인데 여기에 크게 나와 있네요 이걸 김만배가 다 먹었다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정영학 회계사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씨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